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입니다 윤석열 정권 9개월간 미국방문 빈손애교, 영국방문 조문참사, 대일구력애교, 그리고 막말사고애교 연이어 반복되는 참사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입니다 윤석열 정권 9개월간 미국방문 빈손애교, 영국방문 조문참사, 대일구력애교, 그리고 막말사고애교 연이어 반복되는 참사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이어 반복되는 참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